2024년 10월 3일 일용할 양식. 말씀. 에스겔 20장 27절에서 49절. 요절. 41절. 제목. 향기와 거룩함을 나타낼 이스라엘.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상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재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양하고 전재물을 부어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밤하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져간 것을 따라 행움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재로 삼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곳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국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곳.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곳.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나무로 향하라. 나무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어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니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아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묻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드시 분노를 쏟겠다고 하십니다. 애국 광야에서 조상들을 심판하신 것처럼 여러 이방 땅 광야에서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보호와 약속은 계속되겠지만 죄를 범한 자들이 다 약속의 땅으로 회복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려는 자들은 하나님도 섬기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우상만 섬겨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에는 이스라엘로부터 전심으로 경배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땅에서 온 이스라엘로부터 경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로부터 나와서 모인 그들이 하나님께 향기가 되며 기쁘게 받으실 예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그의 거룩함을 여러 나라에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들은 징계를 더 받아야 합니다. 심판의 불에 그슬려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비유로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가볍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적용 죄를 범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한마디 향기로운 예물 백성